안녕하세요 물을 넣어놓고 성선혁 인사합니다 저는 기쁜강사예요 아까 젊은 노래를 하라고 손요일에다 웃고 노래는 하고 들어가라고 아 노래는 제가 노래를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엊그저께 저희초등학교 근데 제가 거기서 총무를 맡고 있어서 저기 이랬어. 아침부터 와가지고 하는데 한 여섯 명 정도밖에 안 와가지고 노래할 사람을 신청을 받아요. 기수별로 근데 할 사람이 없어서 저 구원 났거든요. 그래서 오후 노래자락 시간에 나갔어. 근데 동창에게는 춤추를 준비를 하고 근데 분위기 안 맞는 노래를 하니까 애가 내 옆에서 멀큼한 남자애가 춤을 막 추려다가 뭐 이런 척하러 빅살에 가라 누르더나 내려왔더니 친구들이 야 그런 데 나갈 때 좀 막 경쾌한 노래로 분위기를 안 돼야 된다고 다음에는 내년에는 내가 할게. 너 안다가 내가 할게. 근데 한 남자애가 이러다가 어우 그래도 촬영이는 노래 실력은 안 되지만 무대로 나갔다. 광티만 하던 것 같아. 아! 아! 광이 나다. 어! 그래서 아! 노래실 여기 여기서 여기 여기서 여기서도 떼떡나면 안되잖아요. 간단하게 박수 시작해보겠습니다. 요일 박수라고 해요. 올 화 수 수 고 고 일 수 월 화 박수 수 목 근근 토 이 요일 외칩니다. kt w 일요일은 시 월 화 수 목 근근 콧콧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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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요일은 십니다